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에서는요. 스타 배우 선수죠. 이다영, 김연경 선수의 카톡 논란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고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모수 무효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께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먼저 배우 선수 이다영 선수가 SNS에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를 폭로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얼마 전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SNS에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3자에게 발송한 인스타그램의 DM 메시지를 직접 캡처해서 SNS에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선수 간의 단순히 불화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다영 선수가 작성해서 캡처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기도 했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정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처럼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조금 더 가정처벌을 하고 있고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공연성 때문에 조금 더 가정처벌, 형벌이 더 무겁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이슈에서 이다영 선수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적용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김연경 선수가 법적 대응을 좀 예고하고 있어가지고 고소가 이루어질지 여부와 이를 통한 수사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여부가 판명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다영 선수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SNS 작성한 글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을 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상으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비방할 목적에 관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영 선수는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주장 및 입증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영 선수가 어떤 취지로 SNS 글을 올렸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익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법적의 동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 보수라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일단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변호사의 보수는 크게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착수금과 해당 소송을 승소할 때 지급하는 성공 보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돌렸다라는 소송이나 이혼미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을 지급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고속을 시키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방어하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 결부를 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재에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설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예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 보수가 무효인 상황입니다. 네 성공 보수가 무효다라는 것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대법원이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으면 사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이런 성공 보수를 주고받는 행위가 다 사라진 건가요? 네 일단 먼저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상대방과의 합의금 일부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요. 이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성공 보수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관련 민사사건 등 분쟁을 한 번에 종독시키기 위해서 이런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합의금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약정을 유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정으로 얘기가 됐을 경우는 좀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네요. 형사 성공 보수 무효 판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를 무효라는 판결을 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모든 변호사는 성공 보수가 없더라도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과다한 보수인 경우 일부 무효라고 판단하는 방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사 성공 보수 관련 민사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일원으로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호사님들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일할 맛이 나도록 또 더 질 좋은 재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